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테디 창업해 테디 창업해 테디 창업해 테디 창업해 테디 창업해 울시화 더 많이 얼음 깜짝이야 휘게소 휘게소 하나 아 쩌들끼리구나 쩌들끼리구나 와 주로들어 라스트 볼라 조심해 주로는 없습니다만 가줄게 없어 리전이 아까 오피스에 있던 애였어 어 소리 난다 열어줘요 엘리티가 있다 엘리티가 있다 국잘 있다 국잘 있었어 국잘에서 가운데로 칸 갈랐어 와 뭐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엘리티가 왜이렇게 세 아니 엘리티가 없는데 나 다시 커버죠 응 엘리티가 빠졌고 안쪽으로 엘리티가 없네 엘리티가 없네 엘리티가 없네 엘리티가 없네 엘리티가 없네 나 죽을때 나 벙도로 간다 펄스 있는데? 펄스 어디? 나 Dc가만 문자 일났다 밑에 하나 벙크로 발방났어 시작이 오카 아 야 쟤 때리자 아 힐트게랑 비슷해 외벽 외벽도 밑에 하나 더 외벽 외벽 나한테 외벽 질렀어 외벽 찌르네 외벽이 있어? 펄스 1명 안 빨래 야 오케이 터지 왔다 터지 왔어 동작은 못 찾았다 볼턱 타입 무슨 소리가 안 돼 저거 죽을 뻔 문타 어디있어 문탑 쪼 문타 왔다 수아들 heard 문타 들어갔어 用이군 조준해서 왔어 문타 갔어 문타 여기서 막아도 될 거 같은데 트빵 갔어 고생했어 땡큐 칼리칼리 거실 없어 거실 칼리 맨날 예아 자 아 내 방탄을 안했어 아 저기 하핳하핳하 x 2 ế세세세esteem φ3 왜이래sal とう. 나 정본적으로 죽었는데 엉? 지さん역사 엉마 여간 22 나이스 나이스 1번 1번으로 1번으로 지금? 나이스 나이스 스모크 히필요 다시 내려갔다가 먹고 와라 복도 스모크 잠시만 계단 계단 천천히 잡아 드로닝 왜 이렇게 계속 다 죽어? 뒤쪽에다 엘라마이 드로닝 했다 적어볼게 앞에 에이스 정면에 에이스 하나 연막뿌렸어 정면에 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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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나 부담핀다 나이스 스모크 적어볼게 적어볼게 상상금 적어볼게 내 머리가 열렸어 로비 보지마 로비는 보지마 로비 신경쓰지마 딸이 다투게 해서 소리 나 적어볼게 아 적어볼게 도프리 어 적어볼게 이쁘다 에이스 여기가 볼게 이미 열렸어 아 ㅅㅂ 그냥 보고 있네 그냥 계속 이렇게 얘네 한둘까지 다 죽는다 얘 악마 하나 옥상 죽였다 하나 더 있어 옥상 랩패 드롬 복도 보이게 설치 막을 수 있어 내가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아쿠아 아쿠아 나이스 아쿠아 아쿠아 랩패 외모 뒷목도 살아있어 그냥 올라가지 클래식 아쿠아 한번 보고 갈래 몰라 몰라 그랜디 피너 잘랐어 그랜디 피너 에시 짜임 내가 카메라 봐줄게 엠비형 내가 봐줄게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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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딱히 났다 어이 야야야야 아 지가 아이키 좀 맞아 아이키 잔다 어이키 이거 방패 하나 벙커 벙커에 시히드 있어 일단 아래 못 깨줘야 돼 아이차 깰건 깰건 없는데 벙커에 시히드 있어 일단 방패 못 깨 방패 못 깨 우리 방패 하나도 못 깨 파스타 없어 아 나 그냥 여기 설치해볼까 아 기다려봐 흰게를 한 명 봐주는게 있었나 벙커 오는 거든지 벙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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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못 뜨다시 쭉쭉 쭉 뜨가면 잡을 수 있어 우라되 우웅 밑선 한다잉 로비가 온다 로미뒤 온다 로비 установ 금방ùng raits다 올라간다 어 흥흥 북킹 클라우드 나잏 냉장고 만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